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하늘 예뻐! 뭐야 너무 귀여워! 여기 뭐야 세트장이야? 나 맨날 생각해 옛날 영화 보면 저 시대에 살아보고 싶은데 상상하고 그러거든요 저녁에서 만나요? 드래스를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빨강이 확 살지 않아? 그럴 수도 있어 봐봐 얘는 귀여운데 봐봐 칙칙하지 않아? 내 얼굴에 노랑이 돼 봐 언니 근데 노랑이 돼 봐 노랑이? 이거 이겼다 내가 뭐하는지? 귀여워 제주도 한 번 해보고 치마도 한 번 잡아보고 치마도 한 번 잡아보고 카메라도 보고 카메라 보면도 해보게 마이크 마이크 칠카메라가? 떡 떡 떡 착장이 되어버렸네 이렇게 이 조금 무거예요 너무 무거우 그렇습니다 저한테는 안 걸려야 해 오우, 예. 아, 컴퓨터. 이렇게 손을 놓으세요. 그리고 이게 꽤 무거워요. 그래서... 오우, 예. 이거 가져올까요? 감사합니다. 저한테 맞지 않나요. 방금 금 만드는 거 봤고 이제 마차 타러 갈 거예요. 진짜 나 저렇게 큰 금 처음이었어. Thank you so much, have a good day. 와, 진짜 저렇게 금이 크다니. 재밌었어요. 처음 봤어. 금, 금, 금. 안녕? 날이 진짜 예쁘다. 저걸 이미 오기 딱 좋은 날씨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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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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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좀 먹어, 고기랑 좀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이 파킷이 왜 저렇게 나와? 이거 A키즈. 왜? 너도 너무 귀여워. 어? 이거 우리 옛날에 3분 스프 있잖아.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거. 왜 또 넣었어? 예능 중에 그냥 계속 어디 가서 먹고 평가하고 이런 거 없어? 근데 문제는 평가를 못해. 계속 다 맛있어요. 우리 어디 가는 길이야? 양초 만드. 양초 만드. 왜 이렇게 새로운 걸까요? 가볍고. 같은 컬러 두 컬러. 여기 하나의 alternative. 파란색 색깔이에요. apresent을 마케 Chelsea. 이쪽에 기존의 상 통을 좌우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선 작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색을 입니다. 섬이 3분의 1분의 2분의 1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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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2분의 1분의 1분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앞으로 갈게요. 2 3rd. 남은 채와와의 채소를 마시기요. 오댓어 와 신기하다 orange 그리고 반찬 여기 예쁘다 이렇게 레버넛이 엄청 많이 있네 여기가 내가 나 들꽃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 너무 봐봐. 되게 자세히 봐야 돼. 디테일 있잖아. 사람으로 치면 보영이? 보영아! 보영이 꽃이야. 너무 귀엽지? 진짜 조그맣다. 진짜 조그맣지? 이렇게 조그맣게 색깔이 다 닮았네. 너무 예뻐. 어떻게 이렇게 예뻐? 진짜 신기하다. 나랑 한국 갈래? 가자, 얘들아. 하이. 10분 잡았다, 10분 잡았다. 이제 33번 하나. 그다음에 13번 하나. 36번으로 6개. 36번으로 6개? 네. 엄청 똑똑해보여서. 감사합니다. 네, 제일 친한 친구만 하는 말이 뭡니까? 식당에서 가장 옵니다, 어르신. 아, 믿음 내가 가면서 그랬어. 언니 차 잘해, 언니 차에 잘 못 자, 이렇게. 그러면서 말도 했어요. 이러다가 다음 컷 이거 아니겠지? 이랬는데. 제가 사랑하는 고시니스예요. 되게 달달해요. 제가 잘 먹겠습니다. 안 먹을 수 있지만, 저는 이것도 넣어요. 언니 있는데도 이거 많이 줘가지고. 4번. 4번. 전문가 같아, 나. 전문가 같아. 네. 면도 먹을게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진해. 너무 진해. 너무 맛있어. 맛있을 것 같아. 잘 안 집히네. 큰일 났네. 포크를 드릴까요? 스킨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찍어 먹어야지. 별로 배우고 부담하는 사람이랍니다. 누가 그랬어? 나야, 나. 나야, 나야, 나. 맛있어? 응. 맛있어? 응.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배국수 사진 찍어서 찍었어? 나. 너무 맛있어서 못 찍었어. 보수 하나 찍었어. 음식 남겨면 안돼, 언니 먹어. 음식 남겨면 안돼, 너 빨리 먹어. 다 할당량이 있어, 당근에 대한. 진짜 맛있게 먹었어. 끝! 아니, 나 이제 또 치즈 맥주 어디서 다시 나왔어요. 컴백했어요. 쌀국수 너무 맛있게 먹어서 쌀국수 너무 맛있게 먹어서 배가 불러서 좀 산책하려고 나왔어요. 하지만 소화시키려고 걷지만 아이스크림 먹고 토화제인거에요? 소화제, 소화제. 그리고 다 시작하자. 걷는거 힘든.. 아, 왜 이렇게 말해볼게? 언니가 힘든데. 너네들 먼저 가. 쉬었다 시험시험 갈게. 뭐야, 바람 분다. 아이스크림. 자주 가던 길에 왔습니다. 맛있는 아이스크림. 우리 조카들이 줄 서서 먹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오네. 맛있겠지? 맛있겠지? 나는 단거 잘 안먹으니까 다크초콜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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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너무 싫어하니까. 그치, 그치. 설탕 안먹으니까. 감사합니다. 초콜렛? 맛있겠다. 너무 안좋아해. 안좋아해. 이래 다크초콜렛 먹잖아. 다 먹고 떡을까? 뭐야, 다 레몬을 이렇게 많이 먹어? 너무 너무 맛있는데? 초콜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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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야 오늘 안왔어. 이렇게 놀아요. 초콜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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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친다고요? 초콜렛. 이렇습니다. 그럼 뭐. 그럴 순 없죠. 안녕. 조심해 조심해. 오빠 가세요. 파이팅. 가세요. 파이팅. 안녕. 염색을 해서 머리가 까맣었더니 갑자기. 다 좀 차분해. 전 원래 차분한데. 무슨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이 다음 컷으로 날아가는 거 넣지 마. 아니 이번 컨셉 얌전한 거야. 여기로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진짜 맡아봐. 향도 잘 맞을 수 있어? 우리 VR처럼 이걸 보시는 분들에게 향이 나게 해줬다. 언니가 설명해 주세요. 세안아. 설명해 주세요. 약간. 백합이라는 뜻이야. 응. 뭔지 알지? 백합이라는 것 같은 거?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아 진짜 좋다 여기. 우와. 너무 넓다. 와 비우 미쳤다. 그러니까. 우와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먹어보고. 맛있는 거 사가지고. 응. 좋아요. 짠. 얘들아. 굿모닝. 매체버그스테이. 짠. 뭐지 이게. 초콜릿. 너무 맛있어. 너 많이 짤 거야. 진짜 그만큼 못 구워. 그래? 뾰기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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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건이잖아 이거. 그러네. 어? 딱 포티 같아. 어? 다 포티 같아. 고기 깨끗이. 고기 깨끗이. 맛있어. 먹고 싶어. 이걸 먹으면서 떡볶이 하고. 떡볶이 맛이야. 근데 좀. 그래? 맛있지? 이리로 와. 맛있네. 맛있네. 그래서 너무 맛있다. 다이어트. 이거 음식살이 좀 봐. 이거model 좀 봐. 보여요? 여러분. 보여요? 체얜아 보여? 편집하는데 그냥 맨날 먹고. 미안해. 먹어서 계속. 영상 편지에 체양한. 미안해. 예쁘지? 요? 여섯 점점 다이어트. 이거 무조건 원슈트 샀어요. 한 병을 통째로 마시셔야 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요. 여기가 너의 맛이에요. 그거예요. 오렌지 비린로 맛있게 찍어. 3 jeffin과 가수, 그र지, 신선한 가수, 고치 아래 mi 그리고 매일칩니다. 이렇게 omour하고 있죠. 정말 시원하고 달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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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idsh, 너무 달콤하고 밤된 술 sucks. 날씨가 좋아하시나요. 잘 complete. 감사합니다. 이 스파클링은 별로 없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스파클링은 별로 없으니까 괜찮아요. 없으니까. 진짜 없어요. 이거 애들이랑 하면 되게 재밌겠다, 그치? 애들 좋아하겠다. 이거 봐, 이거 봐. 구메랑이야. 이게 애기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치? 이거 원짐인데 그 그림에서 따온 건가 봐. 대단한 곳이에요. 첫 번째는, 이 스파클링은 초콜릿이에요. 모든 코코는 아스트레일리에서 온 거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연히 초콜릿을 도와주세요. 근데 이 초콜릿을 도와주시면, 이 스파게티에 와서, 잘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너가 원래 파는 거예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이제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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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먹은 것 같아. 너무 먹은 것 같아. 되게 약한 거 같아. 한 거지? 고추 같은 거. 왜 이렇게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잖아.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이번 컨셉 얌전한 거야. 난 이렇게 노란 불빛으로만 해놓는 거 너무 좋아. 알록달록 보다. 겨울에. 예쁘다. 예쁘다. 그치? 신나게. 너무 아쉽고 싶다. 이쁘게. 다시 걸리게. 푸에 deixados. 자주 나가. 내가 나 차에서 잘 못 잤다고 하려고 했는데 그랬거든요 근데 자꾸 자니까 말을 말아야 돼 근데 아무 떠올렸어 쌀국수 한 마디 다 먹고 가니까 아 진짜 무서워 계속 주저주저해 또 가야 돼 내가 쌀국수? 맞아 맞아 식당은 없으시니 아 식당은 다 차려놨어 여기 이탈리안이 두 명 여기 이탈리안 거리가 있어 맛있어 맞아 무슨 거 보세요? 카메라 켜서 어?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야? 잘 먹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차에서 잘 못 잤다고 생각했습니다 헉 벚꽃 진짜 예쁘다 여기 너무 좋다 마음 없어 맛있어 향 너무 좋다 향 너무 좋다 잘 먹을게요 귀찮아 좋아요 좋아요 아니에요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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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이랑 솜이 솜이 솜이가 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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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 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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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간의 빈 녀석입니다. 깔끔한 여러 아름답고 맛있는 것도 많이 촬영을 잘 했고요. 이번에는 화보 촬영만 남아서 바닷가로 이동할 거예요. 멜버를 먹어야 된다. 어디랑? 조금 유럽 같은 느낌이죠? 건물들 자체가 주는 느낌도 그렇고 여기 아기자기한 샵들 이렇게 즐기면 시드니 쪽 뭐가 이렇게 크고 건물들도 색색이 있거나 새로운 건물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되게 오래된 건물들이에요. 화보 찍으러 가요. 엄청 예쁘게 나온다. 너무 예뻐. 너무 멋지. 너무 멋지? 너무 멋지? 우리집에 온걸 환영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 안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있어? 아니야 운전지에 온 거야 매일 번으로 오세요